아이 미친 이거 왜이래 야 왜이래 여기 맛집이야 뭐야 이거 야 왜이래 난리야 야야 어허 왜이러세요 어허어허 다메야 다메 다메 다메다요 미쳐가지고 이거 내가 알아서 알게 야 이거 진짜 발견할때 기분 짱좋았는데 그죠 그래 난 청개구리 그 누가 대암우리 벌써 발견하고 난리 났다 여기 땅 좋네 좋은 땅 걸렸네 야 세마리 다 찾았어 다 죽여 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캐요 다이아몬드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네 돌은 이거 아니야? 다이아몬드 유 힛 다이아몬드 유 힛 다이아몬드 유 니이드 업그레이드 모얼 디그 팁 아 다이아몬드는 다른걸로 캐야된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두거지 없어요 미쳤나 이거? 이거 뭐에 감싸져있는거지 지금? 야 이건 어떻게까? 이씨 어? 어 오케오케 저것도 찾아낸거라고 손 흔들고있는거와 극혐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야 눈을 자꾸 자극해 이씨 아니 가만히 있는데 눈을 자극하니까 쳐다볼 수 밖에 없잖아 이거 보고있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옆에서 옆치기 할 수 있겠는데? 여기 또있다고? 아시구려 쿳 이 근처에서 뭔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는데 아... 퇴근이네 여기 이거 하나 남았어? 여기도 애지간히 그거다 점점 사라지는 거 봐 빠이빠이 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지? 빠이빠이 하면서 점점 사라지는데 마치 영화 같은 데서 그 막 아빠가 유언 남기고 옆에서 아들 책상 공부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은 아빠 막 돌아가셨는데 옆에 딱 보면서 옛날 아빠 모습 생각하면서 아빠 이러면 손 이렇게 아빠 흔들면서 없어지잖아 천천히 두더지하고 드릴에 업그레이드 좀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 빨대 잘 못 고졌나? 빨대 중간에 빵꾸놨나 본데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내 추천돌이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재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 장장 2년간 하고 있는 15,000명 유튜버를 보유한 개 중소 유튜버 개버거입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빨대 업그레이드 빨대 업그레이드 지금 아마 여기가 주로 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거라서 얘를 끌어다 여기다 넣을까? 너무 그거 아냐? 너무 손해 아냐? 빨대 업그레이드 아 가치가 610.. 17.. 17원짜리래 하 أو 아 이거 언제 뚫어 야 빠러 이거 두개 두개 돌려 이거 안 돼 걸리면 벌금 됐스 음 빨만 했어요 빨만 했어 야야야야야야야 어디다 갔다 팔아 야야야야야 반값 세일 미친 아 나 이번판 반값 세일 미쳤네 바겐 세일이네 완전 세일 몇번 때리는거야 적자난다 여기 좀 빨리 빨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잘 안빨리나봐 말 논다 말 못하나야 다 실업자 만들어버리고 싶다 왜 노 실업자요 실업자 못만드나 이거 와 쭉쭉 발리는거 봐봐 역시 중간에 두개 빨라니까 이런거였어 하아 그래도 그래도 교훈은 얻었죠 드릴 업그레이드와 어 드릴 업그레이드하고 두더지 그죠? 드릴 업그레이드하고 두더지 쭉 빨고 다 팔고 오케 와아 얘네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뭐지? 두더지하고 드릴 빨라이빨리 하면은 내가 장사를 못해 어떡하냐 한 3,000원만 꿀까? 아 그래 데크에서 3,000원만 꿀자 요 다이몬드 셀미온 어? 팔거냐는데? 네 아 됐어 4,000원만 있으면은 나 살아갈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와 여기 먹을라 그랬던 이유가 있네 50자리가 있네 미쳤네 나 여기 그러면 아 이 아줌마 진짜 죽여봐 이렇게 극혐이야 아 극혐 진짜 내 자리 뺏지마라 진짜 드릴 샀어요 아냐아냐 시베리아가 좋아 오케이 두더지 땅 파고 다니네 뭔데? 노래 노래 약간 그어왔잖아요 디스 오브 마인 이 새끼들이 사람 부르는데 휘파람을 불어 야어어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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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빨개스문이다 어 아 얌破 월화 암 욕 뤼 암 연기 암 암 암 암 ㄹㄹㄹㄹест 씁 제발 한 번에 발견 좀 어, 야 여기 좋아 땅 여기 땅 좋아 여기 뭐 쪼꼬만 거 뭐 있다? 그쵸? 두더지 맞아 퇴근 두더지 아아 딱지 딱지 코딱지 코또로 똑딱지 코딱지 안돼 여기 딴 거 다시 찾아봐 벌써 찾았어? 대단한데? 거기? 사기 아니야? 새끼 구덩 구라 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사기냄새 절개 난다 지금 어 여기 좀 큰데요 당했다 당했다 당했어 아 당했다 그럼 여기야? 아 뭐야 아 이거? 이거 지금? 이거? 어? 너 진짜 죽인다 행복하게 죽인다 너 여기 땅 점점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쵸? 뭐야? 뭐야? 땅 점점 올라와? 뭐야? 음팔을 미친듯이 쏠 때마다 땅을 더 보나? 땅을 더 보나? 워우! NO! THIS IS SPARTA! 자, 얘는 코딱지 빨고 두더지 어디가니? 아, 두더지 업그레이드를 하나 더 해야되요? 정말 가지가지 하네 얘는 이 밑에 더 있나봐 손 아직도 흔들고 있네? 여기야 그러면? 여기에 뭐가 있어? 아, 쓰레... 와, 지금 스캔값 나오겠다 야 어우 야, 죽이네 여기 자, 지견이들 지견이 여기 오른쪽에 내가 솔직히 있을 것 같은데 안 캐오는 것 같거든요? 어어, 창고에다 갖다 채우는 애들 몇 명 있고 갖다 버리는 애들 몇 명 있고 이러니까 야... 확실히... 창고 걸 많이... 아니구나 잘못 봤네 야 네 점점 또 땅 밑에서 뭐 올라오는데? 옆에다 꽂을까? 꽂아보라 그냥 이거? 이거 혼자 빨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없나봐 제가 밑에 쪽 한번... 요,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뚫을 수 있다며 뚫어 뭐야 드릴 업그레이드 하라고? 앞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... 아, 이거... 오, 굿 쓰읍... 이제 진짜 없나? 진짜 없나보네 팔자, 팔자 팔자 경 Babe 아 네 사장님이 돌았어요 아이고 오늘 공포게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게임 뭐라고 개재민데 손을 놓을 수가 없네 너무 재밌어 너무 시추게임 너무 좋았어 시추 야 이거 컸나봐요 야 이거 엄청 컸었네 제발 1달러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갖다 다 팔아라야 부탁이야 창고에 있는거 갖다 팔면 다섯 드러면 꽉 차겠다 제발 미친 짓 하지 말고 제발 부탁스루 부탁스루 부탁시마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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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